6가지 동작 2번 되겠습니다. 개똥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 날아가서 브레이크로 생각을 땡겨주고 날아가서 땡겨주고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. 한 번만 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카운트를 세뇌로 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뇌로 나겠습니다 시작 세뇌로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뇌로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뇌로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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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 4, 5, 6, 3, 4, 6, 7, 8, 8, 9, 10 이렇게 해서 윗대전 안에서 6번째 연결 동작을 조각으로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 번호로 전화 우리 이쁜구에 01055790854 전화 주시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막 싸드릴게요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